동일 아저씨야, 내가 자꾸 기침하니까 이거 줬어. 목감기, 나 이거 진짜 필요했거든 이런 거. 물약 진짜 무슨 시원한 느낌 하나도 없고. 데바의 아침. 여기가 기차역이라서 차가 간간히 지나다니는 소리가 좀 좋아. 아 날씨 너무 좋고. 너무 예쁘고. 크라사는 진짜 크고 많이 먹을 거야. 카페 콘레지. 잘 먹겠습니다. 쉬기 딱 좋은 날씨다. 걸으면 좀 덥고 쉬기 딱 좋은 날씨. 이렇게 좋은 날씨에 나만 꽁꽁 싸매고 다니기. 흠흠흠흠흠흠. 색감 진짜 상상해. 나쁜 물. 야우. 대바 해변. 야우. 우와. 여긴 조그만 비치인데. 그래도 멋있다.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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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많이 쓸고 평가에서. eger ultra 목사는 진짜 chromium이bracht. 그래서 이미 다틀 수있어라. 유 mamy stand by m. 선vy 하향으로 만들게 변조. 메뉴 다тр consigo 부 regrets.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벌써 차가워. 아이고, 좋다. 아, 차가워. 아, 발 싫어. 아, 발 싫어. 차가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발 화이팅! 오늘은 난이도 4의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구박인데 조금 겁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원적산 간다고 생각하고 차분차분하게 넘어야겠다. 초반 10km가 보니까 엄청 개 헬이던데? 그래도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열심히 먹어가면서 그렇게 가야지. 오늘 안에만 도착하면 되니까. 왜 이렇게 비가 오냐? 비 안 온다며 오늘 어제 그렇게 같은 박사단 분들 까미노 걷고 나는 혼자 남아있는데 아 그냥 같이 걸을 걸 이 생각도 막 들고 쉬면은 이제 걸어야 될 것 같고 걷자니 쉬고 싶고 정말 마음도 오락가락 너무 어려운 까미노야. 시작됐다. 시작됐다. 해일 구간의 시작. 이겨내보자. 대바 안녕. 벌써 대바가 저렇게 멀어졌어. 어제 가서 놀았던 이 대바 바다. 바람 부니까 너무 이제 정신이 든다. 와 아까 토할 뻔했어. 눈앞에 막 별 보이고 바람이 조금 불어지니까 이제 정신이 드네. 아침부터 진짜 힘들다. 풍경이 너무 좋다. 오오. 오오. 아침부터 진짜 힘들다. 풍경이 너무 좋다. 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 하늘 미쳤다. 오늘 다행인거는 물집 이런 데가 하나도 안 아파. 발꼬락도 안 아프고 뒤꿈치도 안 아프고 근데 기침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 아이고 큰일 났다. 색감 진짜 말도 안 되지. 이제 1.4km만 가면 마을이 나오고 거기서 좀 쉬었다가 이제 오늘의 제일 힘든 구간 500꼬지는 올라야 돼서 발에 물집도 조금 말리고 배도 채우고 안전이 올라갈 수 있게 만발의 준비를 해야겠다. 이제 한 8km 정도 왔다. 여기가 식당인데 아직 문 열려면 30분이 남아서 그냥 30분 기다리느니 벤치에 앉아서 견과류 먹고 좀 많이 쉬다가 이제 해구간을 올라야겠다. 가보자 까짓까 한라산도 갔는데 뭐 세고비야산도 넘었었는데 뭐 어른들은 풀 뜯어먹는데 애기들은 녹았어. 이거 봐. 귀여워. 자고 있어. 왜 저 삐죽 솟은 산을 넘어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걸까 진짜 산 넘어 산 산 하나 더 올라왔다 치면 또 있어 높은 데 보니까 저 독수리 같은 게 막 빙빙 돌고 있어 사막의 오아시스다. 물 발견 아구아 아구아 꽉 채웠어. 물 없어가지고 완전 마른 입으로 짭짭대면서 왔는데 행복해 이 산길은 쉴 데가 너무 없어서 그냥 풀밭에 이 가방 레인 커버 깔고 앉았다. 아 진짜 힘들다. 앞으로 10km 남았는데 10km 동안 이런 산길이야. 우리 학자들한테 이렇게 아이콘이 잠시 없어졌어. 아이콘이 여기가 계기 있는 곳에 앉아야 할 수 있죠 그리고 물기는 와서 한국에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곳은 한국에 있는 곳은 올해가께요 한국에 있는 곳으로 여기에는 아 네 올해가 올해가 인서는 한국에 있는 곳은 6 km 네 어쩔 수 있다고 몇몇 한번 5몇 5일이요 오시아 아멘 네 고마워 좋은 하루 좋은 하루 최악이다. 어째 더 힘든 것 같은데? 계속 이런 길이야. 젠장. 입술이 계속 터지네. 되게 잘 먹고 잘 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빨리 입술도 낫고 감기도 낫고 재력도 점점 좋아져서 재밌는 까민 하고 싶다. 지금도 재밌어. 따라오려고? 좀 따라와라. 나 등에 좀 타자. 지금 1시 반 정도 됐는데 보통 이때 되면 덥고 뜨겁고 이래서 걷기가 되게 안 좋은데 오늘은 날이 흐리니까 너무 걷기 좋다. 그리고 바람도 안 불어서 너무 좋아. 하루 더 대바해서 쉬길 잘했어. 어제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거든. 햇빛도 따갑고 어제 걸었으면 육포됐을 텐데 풀 뜯다 말고 쳐다보는 거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뭐야? 몰려. 오지마. 하단 일들 해. 보지 말고. 밥 먹어. 빨리 밥 먹어. 오늘은 계속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쉬네. 그래도 나머지 5km는 내려가는 길이니까 열심히 조심해서 잘 내려가야겠다. 오르마 그만해 이제. 이제 링크를 사서 8만원 마키나 구조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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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앙포라 앙포라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길 안녕 아싸 내려간다 이제 한 시간만 내려가면 마르키나 내 알베르기가 4월부터 영업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비구비 산길에 있는 알베르기는 조금 연중무효였으면 좋겠어 저렇게 드넓은 초원에 집이 한두채밖에 없는게 너무 이쁘지 않아? 진짜 너무 예뻐 저기가 마르키나인가? 슬리퍼 신으면 발가락이랑 발뒤꿈치는 하나도 안아픈데 중요한건 발바닥이 너무 아파 발바닥 발목 너무 아프고 왠지 잘 때쯤에 무릎에서 열날 듯 발바닥이 너무 아프다 빨리 내려가서 쉬고 싶다 저놈의 노란 화살표 저 새끼는 일부러 산을 XXX 빙빙 돌려서 알려주네 일부러 산 두개 정도 허리를 더 감아서 내려오게 알려줘 이게 XXX 빡치는 거야 이게 분명 구글맵에서는 20분이면 간다는데 한 30분 걷고 다시 구글맵 켜보니까 30분 남았대 진짜 개빡쳐 진짜 아 다리 개 아파 대바의 악몽이 떠오르는 굉장히 깎아지르는 내리막길이다 8시간만에 마르키나에 왔지만 여기선 잘 수 없다는 사실 너무 배고파서 먹느라고 찍는 걸 까먹었네 여기서 이제 7트로를 더 걸어야 되는데 오늘 한번 해질 때까지 걸어보자 구글맵 정말 정확한 게 저집이 평점이 3.8이었는데 진짜 짜고 콜라는 맛있었어 지금 우버 탈까 말까 엄청 갈등하다가 그래도 이제 먹었으니까 쫙 소화시키고 처음에 마드리들길 갔을 때는 이런 데가 엄청 많았는데 이런 데 통과하는 게 왜 이렇게 무섭던지 별것도 아닌데 괜히 외국 나오면 겉만 많아져가지고 길 되게 특이하게 알려주고 있어 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이 새끼리 있었네 잘 보고 다녀야겠다 왜 이런 게 이게 뭐야 이런 또 초원길이 나오기 시작하면 불안해진다 또 오르막에 있을까봐 내 생각에 제로콜라는 약간 도핑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약물이야 그렇게 쩔뚝대다가 제로콜라랑 핀처스 먹었다고 아주 힘이 손내 솟아 잘 걷는다 아까 소돌도 그렇고 어른들은 이렇게 열심히 뜯어먹는데 애기들은 풀 뜯는데 관심 없는 게 너무 귀여워 와 입 짱 빨라 아휴 놀랬어 놀랬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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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멈춰 오르막 제발 멈춰 오르막 오늘 너무 많이 했어 몇 번째인데 날씬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아이고 하 나도 태워줘 날씨가 참 내 마음과 같네 진짜 못해먹겠다 진짜 너무 힘들다 오늘 11시간 반 찍었네 미쳤다 진짜 오늘 오만보 찍자 힘을 다 썼다는 거는 이럴 때 하는 얘기인 것 같아 1.7km 남았는데 진짜 100% 정신력으로만 가고 있어 이미 내 것이 아닌 다리 아휴 아휴 하늘 미쳤어 하 진짜 마지막까지 아휴 토 나온다 토 나온다 토 나온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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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서 말이 안나와 알베르에게 닿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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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휴 아휴 고소한 물트 그녀를 뚜껑을 담아오고 그리고 고소한 물트 물트러에 넣어도록 갈아입고 물트러에 넣어 물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